대항공경매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경매 교육 프로그램 스파레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파레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최단기간 최대효과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매생초보도,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경매생초보도 단 몇개월 만에 경매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실전 경매 6단계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이 6단계 훈련 프로그램이 경매 초보도 단 몇개월 만에 경매의 고수로 만들어드릴 수 있게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매우 과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협회가 이끄는 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협회의 스파레쥬입니다. 이 스파레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개월 그룹 스터디 방식이 있고, 3개월 동안 동기들, 기수제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40기, 41기 이런 식으로 기수제로 운영을 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3개월 그룹 스터디 방식, 그리고 6개월 1대1 PT 방식이 있습니다. 1대1 PT 방식은 저희 협회의 독일한 대표님께 1대1 과외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 이 경우는 그룹 스터디보다 3개월 더 늘려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데,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도 시간을 좀 낼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좀 바쁘다 그러신 분들,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룹 스터디보다는 1대1 PT가 좋으신 분들은 6개월 1대1 PT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룹 스터디와 1대1 PT 중에 어떤 거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888에 5704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스파레주 프로그램이고요. 스파레주를 졸업을 했을 때는, 위에 올라가시면 플러스 반이 있죠? 플러스 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사실 스파레주를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경매를 정말 스파레주를 통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100% 낙차를 받곤 하는데 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 전에 아직 낙차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스파레주 플러스 반입니다. 스파레주 플러스 반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파레주 교육생들을 100% 낙찰시키고자 하는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밑에 보시면 매월 10만원, 여기도 있죠? 매월 1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저희 협회가 직접 아직 낙찰받지 못한 교육생분을 낙찰받을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이 월 10만원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졸업 후에 낙찰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두 달 만에도 낙찰을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사실상 그냥 낙찰을 하나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레주 그리고 졸업 후인 스파레주 플러스 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스파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02888-5704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만일 이 스파레주에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스파레주에 대한 다양한 교육생분들의 낙찰무건 리스트 그리고 실제 교육 후기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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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